업데이트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유저분들이 말씀하고 계시냐면 무슨 준비를 하면 미리미리 공주를 해주면 되잖아요. 세유나프네 세유나프네 몇 번 일하고 나면 그냥 가져가요. 한번 당기고 살짝 끌어서 세고 때리고 그게 나도 이제 수동으로 가능하다는 거죠. 피부 먹기는 좋다라는 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. 피부 조금씩 깎고 다누고 해서 방망이 깎는 노연의 자세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점점 밸런스는 맞아들어가겠죠. 저 개발자님이 우리는 1년의 콘텐츠가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걸 말을 하지 말아주셔야죠.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페디핑 작업장이랑 다를 수 없어요. 페디핑 그냥 사냥하고 페디핑 그냥 보수해가고서는 뭐 하지도 못하고 뭐 이런 거 해. 우리 엄마 건드린 거예요? 같이 어떻게 보면 다 나부랭들이에요 여기는. 나부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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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부랭. 다 취합을 해서 이런 빅데이터가 나왔는데요.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. 여기서 방송하면 되나요?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. 그대로부터 빼서. 왜요. 괴롭고 싶어서. 여기 사랑해요. 배고프가 해요. 콜라 씨. 조금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